TV 타임즈 더마까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까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바블님이 종배님 7시에서 7시 5분까지가 너무 길어요. 그만큼 저희 방송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5분의 엄청 긴 기다림을 다른 걸로 채워 드리겠습니다. 뭘로 채워주실 건데요? 더마까가 채워 드릴 겁니다. 제가요? 전 잘하고 있어요. 이야, 정말. 이제 거의 질병 수준으로까지 지금 악화되고 있는 거 아세요? 초원님, 제이빈님. 가죽 자켓의 계절이 왔네요. 우리 촌철님들이라면 저 가죽 자켓을 잘 알고 계시죠? 네. 네. 가죽 자켓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제이비 그림자님, 아이디답게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구독도 잘 챙기시고 좋아요도 잘 챙기세요. 그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구마구 누르셔도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잘 챙기시는 우리 촌철님들을 위해서 시작해 볼까요? AS 타임 가시죠. 네. 어제 아침에도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또 어제 낮에는 북한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가 우리 군의 특별감시선 남쪽으로 시위성 편대비행을 실시해서 우리 군이 전투기 30대를 출동시키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런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한미일 3국의 공조체제는 강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호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시선집중과 인터뷰를 했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미일 3국이 북한 핵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연합훈련을 하지만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 북한 핵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낭패를 보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거를 조금 밑줄을 치면서 현재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그리고 끈끈해지는 한미일 공조.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야 할 점 뭘까요? 일단 북한의 무력 시위를 보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런다고 한미일이 은메 기죽어 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 내부에 또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의 전략이 조금은 세다.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전화통화까지 했다라는 소식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대북 공조가 다른 공조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까가 저는 궁금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일 간에 풀어야 되는 숙제가 참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이런 작업들이 하나의 밑작업이 돼가지고 분위기를 좋게 바꾸는 것이 되는 거냐? 아니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냐? 이렇게 되는 거냐? 저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건 좀 뭐 지금 여기서 예단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한번 좀 봐야 될 그런 성질의 문제다. 체크 포인트로만 뽑아놓자. 이런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로까지 확장이 될지 그거를 좀 시선집중하도록 하죠. 뉴스와 분석에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여러 개를 냈었죠. 정진석 미대위 효력을 사실상 정지시켜달라는 요청 그냥 한두로음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기각 각하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 직후 이준석 전 대표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왔다.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기를 가겠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간밤에 윤리위원회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징계 내용은 당원권 정지 1년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합 1년 6개월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2024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가 됩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짚어볼까요? 이준석 전 대표의 지금까지의 행보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열쇠 투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성 밖으로 내쫓고 문을 걸어 잠그려는 세력에 맞서서 열쇠를 두 손에 꽉 쥐고 빗장 걸어 잠그기를 막아온 거죠. 하지만 어제부로 이준석 전 대표는 성 밖으로 쫓겨났다. 더 이상 열쇠는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그 성을 완전히 등지고 새 성을 쌓을 게 아니라면 이건 신당 안 만든다고 본인이 이미 공언을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국 확성기 들고 성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게 제 갈 길을 가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 될 텐데 큰 효과가 있을까? 솔직히 좀 의문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이준석 전 대표의 말에 힘이 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말이 국민의힘에 미치는 힘과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어디서 빌어오고자 했냐면 법원에서 빌어오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힘에 올라탈 수가 없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무시 전략으로 나올 게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다 하세요.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흘릴게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확성기 성능을 아무리 올려봤자 성 내부의 움직임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다가 성 안에서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에 내응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의 처지를 볼 때 힘을 쓸 것도 아닌 것 같다. 이런 사정도 함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외롭고 고독하게라고 했는데 여기에 단어 하나를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게. 길게 제 갈 길을 갈 것이다. 이것까지 추가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법원에 기대하는 게 지금 보난소송이 남아있기는 하죠. 그거야 그런데 하세월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길게를 지금 보태주셨는데 2024년 1월까지 당원 자격이 상실하게 되면 2024년에 4월에 지금 총선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공천 가능성도 막혔다. 이렇게 봐야겠죠? 형식적으로는 막힌 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4월에 총선이 있는 것을 전자래에서 역으로 따져보면 1월 9일부터 당원권이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공천관리위원회는 그 후에 구성이 되기 때문에 공천 신청 자격은 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공천 신청하면 공천장 주고 그러면 바로 당선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기본적으로 지역구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원으로서. 당의 당협위원장의 자격으로 지역구 관리를 해야 그것이 총선 준비가 되는 건데 이게 막혀버리는 거죠. 당협위원장의 자격으로 지역구를 관리할 방법이 막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본질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자기 목소리와 세력을 이어갈지 이게 주목거리입니다. 아침에 뉴스들을 보니까 여러 롤모델 얘기가 좀 나오긴 했더라고요. 일단 본인의 입으로 창당은 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모델이 두 개 있던데 홍준표 모델이냐 오세훈 모델이냐 홍준표 모델이라는 게 정치 플랫폼 만든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미 이준석 전 대표가 비슷하게 이미 공언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커뮤니티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 제가 볼 때는 오세훈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무대 뒤로 퇴장을 했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다시 등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세훈 모델은 그러면 타이밍 조정을 잘해가지고 그러면 서울시장까지 갔느냐 아니면 때를 잘 만난 것이냐 때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본인이 조정할 수 있는 때와 시운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의 때가 있는 건데 오히려 후자가 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오세훈 모델은 그렇게 유력한 모델인 것 같지는 않다. 어차피 여론 시장에서 계속 존재감을 뿜뿜하는 것 이게 기본으로 아마 깔고 갈 전략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창당 관련해가지고 이미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HBYI님은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좀 슬픈 댓글이기도 한데요. 정치인의 말 바꾸기는 기본입니다. 전 창당으로 간다고 봐요. 문제는 창당이라고 하면 혼자 나홀로 정당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세력이 중요하죠. 다른 사람들을 묶어내서 세력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력화의 기본 전제는 국민의힘에 더 이상 기댈 수 없다라고 하는 세력의 멤버들의 그런 최종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마 총선 공천군면에서는 연출이 될 거라는 거예요. 공천 탈락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게 역으로 놓고 본다면 너무 급박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물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달라진다. 가장 큰 요인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현님은 다음 총선 대비해서 이대남표가 어디로 갈지 궁금합니다. 클레마티스님 2030이 대거 탈당할까요?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고 7767님. 종배님 판단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 남을까요? 신당할까요? 이런 퀴즈 주셨네요. 일단 몇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본인은 신당 안 만든다고 공언을 했잖아요. 그걸 당장 시건을 하더라도 당장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상황 논리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렇죠. 22668님은 이럴 땐 심사가 빠르네요. 다른 당원 막말 때는 미적미적 진행됐던 것 같은데요. 라고 보내주셨고 김종인님은 우리는 지금 토사굽행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대목에서 한 말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결정에 주된 사유가 뭐냐면 의총을 거쳐서 당론이 모아졌는데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를 띄우기로 했고 당원까지 바꿨는데 여기에 불복해서 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래서 당에 혼란을 줬다. 이게 가장 큰 사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윤리위에 반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냈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이게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어제 법원 판단에 이어서 밤 윤리의 결정까지 뭔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느낌인데요. 그렇다고 법원이 짜고 찼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왕희 윤리위원장이 추가 징계 결정을 한 다음에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이준석 전 대표가 냈던 가처분 신청이 한참 거슬러 올라가면 1차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졌잖아요. 법원에서. 그건 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왕희 위원장 보니까 8월 30일 의총부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8월 30일 의총이라고 하는 것은 이준석 전 대표가 냈던 1차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돼서 주호영 비대위가 좌초된 다음에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가처분 신청이 된 건데 왜 그러면 그 1차 가처분 신청을 언급을 안 합니까? 그리고 그건 왜 사유로 삼지를 않습니까? 이게 지금 논리상 수미일관성이 있는 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정까지만 제기하겠습니다. 네. 이현석 님이 이준석 전 대표는 많이 젊습니다. 여당의 변화에 힘쓰면서 긴 호흡으로 가길 기대합니다라는 의견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분들이 표정이 좋았어요.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에.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웃음이 계속 될 거냐.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의힘이 이제 안정을 찾을 거냐. 아니면 또 혼란이 될 거냐. 이건 좀 별게 아닙니까? 이제 그 혼란이 아니라 이제는 경쟁으로 가는 거겠죠. 차기 전당대회. 그렇죠. 시끌시끌할지 아니면 여기서 안정을 찾을지 이것도 좀 시선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비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어제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국민의힘의 김영식 의원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MBC의 바이든 자막사건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을 의미하고 정권교출을 기도하는 국익을 해야 하는 행위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MBC 최근의 보호등태는 공룡방송이라 부르기 부끄러울 정도로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마치 하이에나가 들판에서 먹잇감을 사냥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영 논리에 내세워 특정 진영의 탄화 속을 강하게 풀어주는 해장국 저널리즘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하이에나의 먹잇감 사냥 그리고 속을 풀어주는 해장국 저널리즘 비유가 여러 가지가 난무하고 있는데 평가를 좀 해주세요. 저널리즘을 평가하면서 수많은 수식어가 붙었는데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해장국 저널리즘. 그러니까 약간 구수한 것 같기도 하고요. 직접 댓거리는 하지 않겠고요. 이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어제 MBS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만 인용을 하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소곳 언론에 대해서 대통령의 말실수로 인해 발생한 외교적 참사라는 응답이 64%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언론의 왜곡이라는 응답이 28%였거든요. 그러면 김영식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끌고 와서 이 여론조사 결과에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64%의 국민은 특정 진영에 가담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MBC의 해장 서비스에 기분이 좋아진 사람들입니까? 저는 이게 궁금하고요. 일단 숫자가 너무 크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제이비는 하나만 본다고 하셨지만 저는 한 가지 더 보고 싶은데요. 지금 인용하는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 퍼블릭과 케이스테스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10월 1주차에 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고요. MBC 보도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서 언론을 탄압하는 과도한 대응이라는 답변이 59%였고요. 거짓 보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는 답변이 30%였다는 점. 저는 이것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MBC에 대해서 한마디 하셨던데요. 요즘 아주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고 계시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데요. MBC 스트레이트 팀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취재 요청이 들어와서 왜곡과 편파 보도를 반복하는 MBC 스트레이트 방송이 취재에 일체응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오전 그러니까 어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오전 과방위 국감장에서 MBC 스트레이트 팀 소속 기자 3명이 카메라 2대를 대동해 저에게 들이닥쳤다. 이렇게 밝히면서 분명히 취재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하듯 파고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따져물었습니다. 몰라서 묻는 건지 알면서 묻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확인은 하고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타는 공인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은. 그런 국회의원에게 공적 사안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는 언론의 권리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은 이런 질문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적인 것이라면 대답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다음에 공인이 아니라면 언론의 취재 요청에 거부할 권리가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이 공적 사안에 대한 입장을 누른 언론의 어떤 질문에 개인의 자의적 판단을 가지고 취재를 거부한다고 공적으로 선언하는 게 과연 온당한 처사인가. 이걸 한번 본인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라. 이런 말씀을 강국하게 드리고 싶은 거고요. 권성동 의원은 취재 거부 이유로 왜곡과 편파 보도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이 점을 강조를 했던데 이거는 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불과한 겁니다. 따라서 이게 공적 임무 회피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걸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이나 정부 부처가 특정 언론이 왜곡과 편파 보도를 반복한다는 이유로 취재 거부 나아가 출입 제안을 한다면 그건 사실상의 검열 행위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로 지탄받는다. 이게 역사적 경험이다. 이 점까지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국하게 말씀드리고 평가는 촌철님들께 맡기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국회 농예수의 국정감사에서 주철현 민주당 의원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당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해양수산부장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러 가지 정황이 같으면 이게 고의에 의한 근무 이탈이 분명한 겁니다. 마치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무 시간 중에 도망쳐 나와서 딴 데서 땀벌적거리 하다가 사고를 당해 죽은 경우도 똑같이 이게 공상으로 인정하자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네. 굳이 왜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 발언 후에 주철현 의원은 고인이 그랬다는 걸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물은 이미 엎질러진 다음이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정파를 떠나서 인간의 도리라는 게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에게 예를 표하는 건 우리의 전통이자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주철현 의원은 이 기본을 망각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굳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치적 측면에서 한번 고려를 해볼까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적절성을 두고 본인이 소속된 당이 당력을 총동원해서 대응하고 있는 판에 게다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 파문이 불거진 판에 이런 말을 해버리면 그건 기름칠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초를 치는 행위일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나깨나 입조심. 문제는 항상 말에서 비롯된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뭔가 어떤 선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된다는 사고가 논리의 강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표현 수위를 끌어올리는 아주 쉬운 방법을 쓰다가 꼭 사고가 발생한다. 이전까지 함께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죠. 다마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